위가로 A필러 입니다. 아주 약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벌써 금이 갔어요. 이렇게 금 간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땜빵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금이 간 곳은 겨울에 얼어서 이제 살짝 충격만 해도 쫙 갈라져서 깨져요. 그래서 지금 이 거울을 이렇게 악력 이런 조임을 이용한 방식으로는 겨울에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일단 그리고 주행 중에 이렇게 여기가 꽉 안 붙기 때문에 이렇게 떨리는 현상인데 이걸 먼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저 붙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강을 하고 난 뒤에 이 거울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.